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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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어주세요 많이 했네 아 많이 했어 아 나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딱 밀어내고 근데 이게 MBTI랑 관련돼서 나온 건 맞아? 그니까 요거 나는 좀 MBTI에 접근하는 질문일 것 같긴 해서 여치랑 첫 키스 해 입냄새 있잖아 그것 좀 너무 심한 거야 말을 해준다 안 해준다? 나 안 해준다 저도 안 해준다 난 한다 나는 말을 하거든?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키스하자마자 이렇게 막 하세요 이런 야 이제 MBTI 맞아? 이 MBTI인데? 이게 맞아? 그러니까 김민수랑 정회원이 싸웠어 누가 중지를 해야 적당한가? 적당한가? 아 원호가 가면 일단 절대 안 돼 난 얘니까 알잖아 네 둘이 이제 민수 회원이야 응 어 그래? 어 민수는 이 씬새끼네 내가 얘기할게 일단 간 다음에 아 아 아 아니 이래야 풀리긴 할걸? 아 아니 왜 맞아? 은별이도 괜찮은데 근데 내가 진짜 빡쳐있는데 은별이가 와서 뭔가 내 신기를 건드리면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원호가 왔을 때 내 신기를 건드리면 원호는 필수라도 있어 아 그렇게? 또 원호랑 은별이랑 싸웠어 누가 말려야 적당할까요? 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부적합보다 생각해 왜요? 난 그걸 유튜브가 생각하면서 셋이 에버랜드가 직장을 잃은 나에게 전 재산이 1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? 난 이거야 돼 캠! 마이크! 넌 뭐 할건데? 진짜 와냐 정말 이거 해보고 싶은 세 개의 멋의 기준이 원호가 되기 미미짱이에요 아 난 원호 왜냐하면은 민수 스타일은 내가 도전 많이 안 해봐서 툭 넓은 바지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입어서 저도 원호 미미짱의 멋의 기준이 많이 다들 그런 거 겁먹들어서 하는 거 무슨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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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미미짱 왜? 왜? 왜냐하면 아니 이게 편드는 게 아니라 원호가 루이피 여기 차는 거 같거든 야 원호야 너 그렇게 정사고 나면 바로 정신하네 이것도 혹시 해봐도 돼요? 원하나랑 말싸움 한 게 내 미미짱이랑 맞짱들 나는 무조건 미미짱이랑 맞짱 나도야 넌 저도 맞짱들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아니 말싸움은 피폐해져 정신이 내가 힘들어 어 그래도 미미짱 안 아파 원호야 너는 왜 미미짱이랑 맞짱들까? 형과의 말싸움이 너무 가스라이틱이랑 잘할 것 같아 아니 나는 얘가 말을 잘해서 너희들이 설득 당하거나 힘든 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해서 그런 거야 맞아 지금 네가 하는 거야 가스라이틱 가스라이틱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잘못된 저희는 초조해요 작가님 심기가 불편할까봐 야 나도 초조해 야 나도 초조해 아 진짜 와니 전화 올 때마다 처음부터 뜨끔 뜨끔 놀래 어우 얘가 지금 무슨 아빠 빨리 해 어 얘가 전화할 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와니랑 말이 좀 잘 통한다고 생각해 그럼 다 통해 싸울 때 얘기니까 싸울 때 얘기 아닌데요? 그럼 너는 뭐야 싸울 때 얘기 아니야 나 하자마자 나 하자마자 야 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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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? 아이 눈감이죠 어디 봐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그냥 놀 때 뭐 할 때 다 긴장한단 말이니? 네 그럼 쟤들은 뭐 긴장 안하고? 긴장하는 안 해 싸울 때만 저기 한다는 거지 작가님이랑 어디 장거리 가는 데 생각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? 무슨 얘기야? 가는 동안 무슨 얘기 하는지 생각해서 가요 아니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나 음악 듣잖아 그냥 아니 얘기하면 작가님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너 그렇게 말 안 할 거면 직자석으로 가 했잖아요 내 차 직자석 없어 요즘 아니 예전에 벤츠 탈 때 아 그땐 직자식 있으니까 아니 근데 들었는데 언어도 좀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뭘? 뭔 소리야? 너 잘 불편해? 아니 안 불편해 그건 있을 수 있어 지금 이 형을 웃겨야 되나 라는 강박증이 있을 땐 있어 아 그거는 종수석이 앉았을 때 개그욕 짐인 거잖아 아 그러면은 난 딱히 불편한 거 같지 그치 나 불편해 한 애 한 번 데려 봐 저번에 양중이가 네? 뭐 방송 조언해줘 뭐 딱히 싸운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뭐 했어 말을 못 해 말을 못 해 너 내 차 옆에 탔을 때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뭐 강박증을 죽어 막 그랬어?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그 그 맞아요 그치 왜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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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정말 잘 그렇지 우리 막 불러서 밥 먹을래? 밥 먹고 헤어지고 딱 하잖아 나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하는데 밥 먹고 헤어지지 커피도 없고 밥도 먹고 하잖아 내 애들 부르잖아 그러니까 불편해? 아니 편해 그렇지? 어 불편하면 데려와 없잖아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니 아니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없대 저 안 불편해요 그래? 근데 긴장할 뿐이라니까요 그게 불편한 거 아니야? 아니죠 긴장이 편해? 혼자서 긴장해가지고 혼자서 수락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불편해하냐 이 말이야 사실 제가 근데 작가님이랑 덧나보다 더 울었어요 아 그거는 네가 같이 가기로는 거 속 빠져가지고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로 억울했어 왜요? 왜 더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어 저 왜 울었다는데 왜 울었어?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? 네 민수야 일로와봐 그 상황에서 우는 게 해결이 돼? 안돼 왜 울어 왜 혼내떠? 이렇게 불 안 자가지고 울 울 울 울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어딜 보는 거야? 방송 중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대화할 때는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눈깔이 아 나 이러는데 내가 무슨 눈깔이 나오지 그리고 얘기할 때 작가님이 상냥하게 대답해준 적 있어요? 그럼 평생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너 안 챙겨줬어 맞아 그러니까 챙겨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말 상냥하게 감사하면 왜 그걸 더 뭘 해 아니 그렇게 상냥하게 해줄 수 있잖아 챙겨주는 거 어떻게 챙겨주는 거 원하는 것도 뭐 이러면서 10까지 다 맞춰주면 공주님이 내 안에 신하지 그게 내가 공주님까지 바랬어요? 네가 말하는 게 뭐야 시발년아 저팔년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주님 공주님 내가 안 해줘 4,500원 빚값 파져서 안 가버렸어 얘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야 시발년아 집 지어줘 얘 강식이라는데 차만두기 해줘 3,500원을 더 3,500원을 더 4,500원을 더 4,500원을 더 4,500원을 더 4,500원을 더 4,500원을 더 4,500원을 더 이런 거면 왜 서운한 걸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서운함을 풀어주려고 그렇지 말을 예쁘게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시발년아 그러면 네가 이쁜 짓을 해 시XXXX 예쁜 짓 다시 하나야 뭐하는데? 무슨 얘기야? 이거? 아니 근데 시발노랑 6살 6살 많은데 나야 뭐 아니 기분 나쁘지 아니 잠깐만 네가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내 동생들 다 그렇게 해 애정맞아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 미안해 미안해 아 기분 나쁘지 않아 아 기분 나쁘 애정 표현이라며 나의 방식과 너의 방식이 다른거지 왜 나 너 똑같이 할래 그게 애정방식이라면 그래 해 해 애정한다 형 뭐했어요? 이게 맞는거에요? 너 왜 와네한테 똑같이 해? 씨 왜 못해? 불편해? 불편해? 할 수 있어 해? 어 씨XX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봐 익숙해져야지 익숙해져야지 해봐 해봐 해라 네가 맨날 하는 또 잔 요즘 마음이 풀려? 씨XX 아니 똑같이 안 갚으면 해주겠다는게 아니었잖아 그래 그럼 어떻게 너를 불러서 주겠니? 은별아 싫어 이씨 아 이씨 XXX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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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모르겠어 아 죄송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안 하면 돼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왱니네 아 네 아 재밌었어 아 아 마무리하고 해야지 도네도 씨바 네 자! 끝! 그치. 오늘 MBTA 받은 거 한 거 맞지?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다 같이 먹을 거야, 다 같이? 밥 먹자, 밥 먹자. 배고파요. 너네 불편하냐? 아니 안 불편해. 맞지? 잘해? 응. 너무 좋았어.